그 다음이 또 홀랜드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홀랜드 공부하실 때 우리가 6가지 성격 유형과 흥미 이론이 있고요. 6가지. 그 다음에 4가지의 가정이라는 이론이 있었어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했어요. 그러면 볼까요? 6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환경도 6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행동은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성격은 6가지 유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지 성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환경. 리아색 6가지의 같은 환경을 찾고 같은 성격 유형이 있고 같은 흥미가 있다라는 3가지의 3개가 붙어 있고요. 마지막에는 환경도 찾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홀랜드가 내놓은 가정. 환경에도 6가지. 현실적, 탐부적, 예술적, 사회적, 진취, 간습형의 6가지 종류가 있고요. 환경에도. 그 다음에 그 환경에는 그런 성격 유형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을 활용하고 태도와 가치를 나타내며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찾고요. 또 이 성격과 환경은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 그래서 여기 홀랜드 기본은 그 성격에 그 흥미가 있고 그 환경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생애 직업 발달에 관련 얘기입니다. 이 이론은 슈퍼이론이에요. 그래서 발달이론이라고 하면 하위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도 5가지의 생애 발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걸 찾아라. 개인 역할이나 상황, 사건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슈퍼이론에 보시면 무지개하고 종모양이 보이는데 그런 것도 머릿속에 좀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생활양식이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요. 단일 시점에 특정한 사건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생애 직업 발달이기 때문에 이 발달하면서 전생에 걸쳐서 직업 발달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자아 발달을 강조하는 개념이고요. 슈퍼이론은 진로 성숙도라는 단어가 있고요. 자아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생애의 진로 발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섯 가지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머릿속에 넣고 보시면 이거는 단일 시점이 아니죠. 직업 발달이 될 때마다 그쪽에서 해결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슈퍼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네요. 슈퍼는 자주 나오는 이론이라서 슈퍼에 직업 발달 단계 순서를 바르게 나열된 것은 했어요. 이거 우리가 다섯 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으면서 대부분 1차에는 섞어서 바르게 된 걸 찾아라 라고 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세태기 이게 맞습니다. 이 얘기들은 여기 지금 세 번째 거는 틀렸죠. 이게 성장을 하고, 탐색을 하고, 확립을 하고, 유지를 하고 세태기는 65세 이후, 정년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세태기 그래서 슈퍼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진로 발달이 만들어져 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생애의 설계이기 때문에 무지개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가 자아 개념이고요. 여기는 내 거고 여기는 사회적인 거.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런 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으시고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섯 가지의 발달 단계. 그 정도는 슈퍼는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